에잇! 미쳤네! 어? 그냥 나 안 보여! 그러니까 진직에 재범이한테 시집냐 갔으면 좀 정우자! 강미애 작가 이거 한 권 쓰고 죽었다는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품이 하나도 없고 둘 다 안 써주고 생중도 살았다고 나도 어떡해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라 한테주라고 걔 어때요? 이번 봉채 수석입니다 절대 강미리 눈이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야 한테주 네 부장님 잠깐만요! 왜 따라와요? 또 뭐 할 말 있어요? 저 미워하십니까?